네, 게시판 추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편하긴 한데요. 시간을 맞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텍스트로 적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편할 듯 싶어서 영상 녹화로 파일 보내드립니다. 게시판을 추가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이트에서 어드미너로 로그인을 하시면요.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게시판들을 보면 현재 게시판 주차가 15개로 많이 줄었습니다. 새로운 게시판을 생성하는 것은 즐겨찾기 탭에서 게시판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찾기의 게시판의 탭에서는 생성된 게시판들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게시판을 생성하거나 또는 기존의 게시판들의 속성을 변경할 때는 전체적인 속성들, 보통은 브라우저 제목과 레이아웃 스킨 이 부분을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게시판 기본 정보에 있는 내용들을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브라우저 제목이나 모듈 이름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분류 관리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용자 정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관리는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추가 설정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게시판들과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스킨 관리입니다. 이번 홈페이지 수정에서 새로운 게시판 그리고 이 게시판의 설정에 맞게끔 소스들이 좀 수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문제가 됐던 것은 개별 전시를 매번 새로운 게시판으로 연결시켰던 것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고 또 게시판 설정에 문제가 있어서 접근이 안 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전시, 퍼블릭 아트, 아트 마케팅까지는 수정이 됐습니다. 에디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에디케이션의 컨텐츠가 쌓여 있지 않습니다. 2014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깨졌더군요. 그리고 2015 카테고리에도 최초 홈페이지 구성 시 만들어졌던 메뉴 이외에 추가된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에디케이션은 수정할 필요가 없다 생각돼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만약 에디케이션 카테고리의 새로운 연도, 새로운 게시판 추가를 필요로 하신다면 기존에 2015와 2014에 구성된 방식과 다른 새로운 연도의 새로운 게시판 하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게시판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게시판을 추가할 때는 사이트 메뉴 편집, 그리고 소노아트, 아마 처음 접속했을 땐 탭이 닫혀있을 겁니다. 폴더를 열어보면 이게 소노아트의 카테고리 구조원인데요. 새로운 게시판을 추가하실 때는 퍼블릭 아트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리면 퍼블릭 아트에서 메뉴 추가, 게시판을 눌러서 추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은 추가되는 게시판들의 속성을 일일이 다 맞춰야 합니다. 퍼블릭 아트에 있는 다른 게시판들과 속성을 동일하게 맞추지 않게 되면은 디자인 어긋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간편하게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퍼블릭 아트에는 지금 현재 4개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4개의 게시판들의 속성은 모두 동일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간단하게 퍼블릭 아트 탭에서 2017, 어떤 게시판이든 상관없습니다. 2017, 2016, 2015, 2014 등 어떤 것을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2018 게시판을 새로 추가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017 게시판을 선택하고 복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위 퍼블릭 아트 메뉴를 클릭한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 같이 하단에 2017 게시판이 추가됐습니다. 페이지에 나가서 확인해 볼까요? 퍼블릭 아트에 2017 게시판이 추가됐습니다. 2017 게시판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네, 게시판은 추가됐지만 컨텐츠는 없습니다. 컨텐츠는 글이 되는 거죠. 2017 게시판을 복사했기 때문에 2017 게시판 안에 있는 글도 같이 복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글은 복사되지 않고 게시판의 속성만 복사가 됩니다. 네, 이렇게 2017 게시판을 기존에 생성되어 있던 게시판을 복사해서 새로운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게시판을 생성했으면 메뉴 수정, 메뉴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브라조 제목에 표시되는 메뉴륨도 역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고침을 해보면요. 네, 2018 게시판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게시판의 위치를 바꾸고 싶으신 경우에는 클릭해서 위치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클릭해서 위치를 변경할 때 이렇게 2017의 하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클릭을 해서 바로 위로 던져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퍼블릭 아트, 아트 마케팅, 에듀케이션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끔 게시판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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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